은행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금이 뭘까? 펀드는 뭘까? 어떻게 가입하는 걸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KDB 산업은행은 2002년부터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과 달리 KDB 산업은행은 소속 직원이 상담 업무를 진행합니다. KDB 산업은행의 고객센터는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통화 포털 창에서 KDB 산업은행을 검색 후 고객센터를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화 분야와 온라인 분야입니다. 둘 중 편한 걸로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전화 분야는 이 번호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 고객 그리고 기업 고객도 전화 상담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전화 상담은 무려 98.7%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기 시간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대기 시간을 피하고 싶다면 전화 상담 예약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예약은 대기하지 않도록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걸어두면 상담원이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주는 형식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분야입니다. 온라인 분야도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FAQ입니다. 이용자가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모아둔 곳인데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 이곳을 확인하면 전화 상담의 대기 시간을 견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일 상담입니다. KDB 산업은행에게 메일을 보내면 영업일 기준으로 24시간 내 답변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화면 공유 상담입니다. 이용자의 화면을 원격으로 KDB 산업은행 고객센터 담당자님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센터에서 해결하는 건 정말 다양하지만 대체로 금융 상품 상담을 비롯해 폰뱅킹 대행 서비스, 전자금융 관련 장애 및 사고 접수 등 인바운드 업무를 해결합니다. 또한 금융 상품 판매 모니터링과 거래 시 본인 확인 등 아웃바운드 업무와 홈페이지 Q&A 상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DB 산업은행 고객센터를 응원하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